자 그러면 다음 두루마리 두루마리 아니에요? 김진핏 넣어 이게 그런가요? 너무 부담스럽게 제작을 해주셔서 이게 이상형 월드컵처럼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이상형 월드컵이라기보다 같이 지냈던 친구들 어떤 뭐 케미라던지 그런거를 기준으로 제가 감히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3명이 한 그룹인거죠 이 그룹에서 한 명씩 올라가야 하나봐요 근데 조금 너무 근데 다 친구들이라서 고민되긴 하지만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룹은 용국이랑 세훈이 그리고 우진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저와 케미가 제일 좋았고 어떤 유대감이 있었던 그런 친구를 뽑아보자면 음 아 우진이가 너무 귀엽고 했 지만 또 너무 근데 뽑을 수가 뽑기가 힘든데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아 그럼 저는 세훈이를 뽑겠습니다 세훈이가 되게 의젓하고 제가 또 이제 리더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세훈이한테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세훈이를 그땐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를 뽑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뽑았어 그래서 너가 너무 좋았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세훈이도 제가 보냈던 만큼의 어떤 긴 카톡을 보내 톡을 보내주신 거요 아 보낸 거예요 그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형도 어떤 첫인상을 저한테 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형도 잘할 수 있고 우리 팀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라는 그런 답장을 제가 봤고 되게 심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세훈이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는 은기와 인수와 니엘이에요 어 여기서는 니엘이를 뽑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조가 이제 방송에 많이 못 나왔지만 열어줘 라는 곡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니엘이가 리더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곡들과 달리 너무 하고 싶던 곡이 딱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랑 너무 연습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니까 좀 낯설었어요 저희가 이틀만에 곡을 다 끝냈거든요 안무랑 가사랑 다 외우고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니엘이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니엘이 동현이와 영민이 그리고 진우가 있습니다 어 여기선 아무래도 영민이 을 뽑는게 영민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꺼하자 쪽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영민이한테 제일 리즈도 많이 했고 서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민이한테 꼭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마워 그리고 다음조는 켄타와 태우 그리고 동우가 있는데 아.. 이조도 아무래도 태우 너무 다 친하지만 제가 너무 아쉬운게 태우가 정말 웃기거든요 진짜예요 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개그감각과 그 되게 밝고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긍정적이고 웃겨요 그래서 태우랑 정말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거 그 모습이 많이 태우의 어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개그가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태우가 되게 매력이 많은 친구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자 기원이랑 희석이랑 성리 아 우선 성리 성리도 너무 아쉬운게 성리가 진짜 웃기거든요 성리가 진짜 웃기고 성리가 진짜 웃기고 이 친구는 진짜 어 막 그 예능 프로에 나가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만큼의 끼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성리때문에 여러 저 팀이 되게 즐겁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방송에 안 나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랬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성리 뿅 그리고 마지막 광현이랑 성우형 아 우리 성우형 아이고 아이고 형 우리 성우형 우리 성우형이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그 너무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조에도 제가 항상 옆에 있었고 여러조도 성우형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조는 팀원이 많다보니까 두조로 나뉘는데 그때는 다른 팀이긴 했지만 어쨌든 성우형이랑 두 팀을 같이 하면서 되게 형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걸 옆에서 보면서 되게 네 옆에서 많이 보면서 되게 저도 되게 힘들었지만 그 형이 그걸 많이 제가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형이 떨어졌을 때도 저도 같이 떨어졌지만 그 유난히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같이 고생을 해서 네 그래서 성우형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면 지루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그렇다면 좀 지루하니까 빨리 해볼게요 니에리랑 세훈이 중에는 니에리 니에리 니에리가 최근에 너무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니에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태우랑 영민이 중에 어... 너무 힘들지만 힘들지만 태우 태우도 왜냐면 출근까지 저런 열심히 하다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 성우형과 성우 중에 는 아무래도 성우형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우형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 이렇게 세 명만 되네요 아 그럼 여기서 뽑으면 이건 부전세인가요? 아 그러면 니에리와 태우 중에 저는 태우 태우가 진짜 웃겨요 태우가 진짜 웃긴데 아무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게 너무 안타깝고 유준씨 웃음픽이네요 웃음픽 네 이상형 어릴 것보다 사실 웃음픽입니다 그리고 성우형은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도 고생을 많이 해주신 태우 자 태우야 빨리 연락해 전망해 오 오 정말 같이 마지막 팀을 연습하고 떨어져서 너무 아쉬움이 컸고 너무 매력이 많은 친구인데 많은 분들이 올라주신게 아쉬워서 이렇게 태우를 뽑게 되었고 태우가 지금 이거 보고 있니? 나한테 알지? 네 태우가 됐습니다 오 오 섭섭 오 섭섭 이거 어떡해야죠 네 여러분 제가 혼자 너무 떠드느라구 댓글을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